좋아요와 구독 온다 쟤 잡아야 돼 무조건 잡아야 돼 무조건 잡아야 돼 총 없어 있어 두명 곤충 큰일났네 멜론 이렇게 말소리 앞에 2층 집에 있다 더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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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걸렸니? 붓을 어딘지 모르지 않을까? 걸린듯 조졌어 아 이거 보셨어 개똥같은 총 뒷집 까치니 30개 감사합니다 세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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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하나도 안 자라고 있어 개똥같은 총 이거 너무 아깝다 그치 저기 사람 있나? 단발로 저 뭐 고르냐면요 저 구상 구상 고를게요 아 너 뚝배기 어디갔냐 이따 시간에 7초 나이스 나이스 저 서브총 고를게요 서브총 길리는 옷인데? 길리는 되잖아 8배 못 먹어 배를 선택 안해서 안 먹어 아 파츠 그런거 없어 빨리 가야돼 집에 사람 있어 오 나이스 자비장 아 여기 세우면 자비 빨면 되겠는데 그래 그럼 그렇지 너 이 자식 너 이 자식 그만 쏴 2판 4판 1판 1판 창문을 밖겠는데? 깜짝이야 레더 선택할게요 레더 저 수류탄 선택할게요 이따 앞에 나이스? 어 저 연막탈? 나이스 원 수류탄 선택할게요 수류탄 선택할게요 안돼 이씨 너무 아깝다 너무 아깝다 이거 내가 치킨 먹을 수 있었는데 안 잡았어야 됐나 예쓰 너무 감사합니다 고객님 데스겜 보자 너무 아쉽다 진짜 진짜 너무 아쉽다 너무 아쉽다 이씨 편에 안 들었으면 좋았을걸 이씨 편에 안 들었으면 좋았을걸 너무 아쉽다 너가 저쪽으로 갇혔어야지 바보야 너무 아깝다 그렇게 까지 뭐 뭐 뭐 뭐 뭐 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